인천시가 신청사와 루원복합청사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등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2일 행정국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천시 신청사와 루원복합청사, 인천해뜰 공영주차장 조성과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들어서는 신청사는 2,848억 원을 들여 연면적 8만 417제곱미터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2025년 3월 착공해 2028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으로 분산된 행정업무를 한 곳에 모으고 시민문화, 복지, 소통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루원시티에 짓는 복합청사는 연면적 4만 7,423제곱미터,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74%로 13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마감공사 중이며 2025년 5월 개청할 예정입니다. 9월 업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천의 뜰 공영주차장은 359억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연면적 2만 5,76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 차량 635대를 수용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간석동에는 2,62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971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합니다. 2025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신청사 착공으로 인한 시민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은 대체 주차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공공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대단하입니다. 재단하였습니다. 해외 방안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